한세대학교 예술학부가 This is 한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한세대 교수와 재학생 등 약 200명이 참가하는 콘서트에는 한세 콘서트 콰이어와 한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피아노 불러바드 등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콘서트 지위를 맡은 한세대 유영재 교수는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클래식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한세대 예술학부를 비롯한 모든 음악학도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콘서트는 오는 28일 잠실 롯데 콘서트 홀에서 개최됩니다.